헤어 제품 연구 개발 헤어 제품 라인업 그 중에서도 많은 고객들이 열정적으로 성원해온 헤어 메이크업 제품 토픽 헤어 변화하라 자연양모 추출, 단백질 케라틴으로 안 뿌린 듯 감쪽같은 변화 헤어 관리의 새로운 돌풍 혁명은 시작되었다 헤어 메이크업 토픽 헤어 전 세계를 강타한 헤어 뷰티 아이템 다양한 매체 소개 유명 헬스 패션 잡지 집중 조명 토픽 헤어 검색어수만 해도 200만 개 이상 동영상 검색어수도 2만 개 이상 많은 고객들이 직접 올린 사용 동영상 한 번도 안 쓴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쓴 사람은 없다 화제 헤어 메이크업 토픽 헤어 얼굴에만, 손톱에만 이젠 헤어에도 메이크업이 필요하다 토픽 케어 어색하고 자꾸 흩날리고 예민한 두피에 스프레이를 이젠 가볍게 펌핑하세요 토픽만의 미국 특허 기술 에어 펌프 구조로 누르는 순간 회오리를 일으켜 원하는 방향으로 빠르고 고르게 분석 순수 장점을 사용하여 자연의 양털에서 추출한 케라틴 원료 머리 칼로 한올 한올 착착착 흡착 단백질 케라틴으로 이루어진 잇모처럼 자연 양모 추출 단백질 케라틴 구조로 더 자연스럽게 더 이상 헤어 스프레이는 NO! 자극 NO! 뭉침 NO! 날림 NO! 번짐 NO! 부자연스러움 없이 하루 종일 풍성하고 아름답게 좁은 부위 앞머리는 L펌프로 넓은 뒷머리는 펌프 없이 뿌릴 수 있는 투인원 기능 앞머리 헤어라인이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경험 가르마 부분에 허연 라인이 사라지고 묶었을 때 환히 보이는 두피 부분도 꽉 채워지는 아름다운 헤어 연출 외출 전 30초 자신감 넘치는 당신의 외출 토픽 헤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